그래서 뭐지? 음.. 장르기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이 거점을 차지했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저쪽이 기선을 잡았어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앞서고 있어 이 거점을 가지는 거점이 없을까 역시 시스템은 공격하자 로드 도망가는 것izar 로드가 너무 많고 석시가 없는데 오드니까 목에 참가자 자네가 앞서고 있어, 그대로만 유지해 이 거점을 점령했고 파워플레이다. 그대로 밀어붙여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고 파워플레이다. 이 거점을 점령했고 파워플레이다. 이 거점은 점령했고 파워플레이다. 히힛 너너너너너던데 일단 싸워라! 완승 직전이다 끝을 냉! 이것 just. 됐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5분밖에 안 남았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일심동체 정신이군. 마음에 드라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드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2명 처치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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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